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을 업고 계단을 오르는 한 남성 한 손으로는 어르신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계단 난간을 붙들고 걸음을 옮깁니다 지난 25일 가수 이명웅씨의 콘서트 현장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진행요원이 거동이 불편한 관객을 등에 업어 자리를 안내한 겁니다 임씨는 다음날 콘서트 도중 정말 멋진 일을 하셨다며 진행요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교육받았어도 실천 어려운데 진심 느껴진다 너무 감동 칭찬합니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